자 우리 저기 여학생 4명 있는 반 여학생 앞으로 좀 땡겨 앉으세요 뒤에 빠지게 있어 남학생도 앞으로 땡겨 앉으세요 남학생 앞으로 땡겨서 앉으세요 패들로 물장난 치지 마세요 패들로 물장난 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다 칩니다 자 여러분들 노릇이 다 다가오지 마 자 여러분들 노릇이 다 다가오지 마 자 여러분들 노릇을 저어야 됩니다 노릇을 저어야지 배가 앞으로 나가요 노릇을 저어주세요 노릇을 저어주세요 하나 둘 하나 패들로 장난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패들로 장난치시면 안돼요 패들 안된다 얘들아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자 천호중학교 대답합니다 천호중 천호중 자 지금 여러분들 더 망가지기 전에 포토타입 한번 가실건데요 패들을 양손으로 머리 위로 높이 들어주세요 패들 패들 머리 위로 높이 패들 머리 위로 높이 들어주세요 물장난 그만 물장난 그만 패들 머리 위로 높이 들어주시고 패들 머리 위로 높이고 구